오늘은 OST 녹음하러 가는 날입니다. 네, 라디오를 갔다가 밥을 먹고 지금 OST를 녹음하러 가고 있어요. 네, 혼자서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하러 외부로 나가는 게 처음, 데뷔하고 나서 처음이죠. 네, 처음이라서 뭐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겠네요. OST는 불러봤었지만 혼자서 OST 부르는 건 또 처음이니까 뭔가 노래하고 와야겠다 정도? 딱 막 뭔가 막 그냥 노래하면 되네. 노래 제목은? 미라클이라는 노래. 미라클? 제목이. 그래서 되게 밝고 좀 밝고 약간 좀 사랑스러운 그런 노래. 네가 있어 아름다운 어, 잠시만요. 약간 작게 들리긴 하는데요. 5번이 독거백이었죠? 네, 네, 올려놨습니다. 네, 들려요. 아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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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. 예. 가만히 너를 보다 생각했어. 가만히 너를 보다 생각했어. 지금 네가 내 앞에 있다는 게 놀라워서. 어떤 우연들이 쌓이고 쌓여서 너를 내 앞에 데려다줬는지 수만 가지의 가능성 중에 딱 하나의 기적이 눈앞에 찾아온 거야. 다짠. 어, 네네. 조절하고 있어요. 음, 예. 예. 어, 낮, 많이 낮지는 않는데. 어. 어, 막 무리가 되지는 않아요. 낮은. 노래가 편하게 들려야 매력적인 노래인 것 같아서. 미라클, 오 미라클, 너무 소중한. You, you are mine. 미라클, 오 미라클, 꼭 지켜줄게. 미라클, 오 미라클. usu원에 지켜줄게.